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회에 나온 비빔인간,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 있죠. 저는 비빔인간입니다. 정체성 논란을 겪는 한국계 외국인들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썼던 말인데 어제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른바 가맹점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층인 출석입니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서 갑자기 영어를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디다스 코리아는 미래의 파트너의 폴리식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한 년에 어떻게 하는지, 어떤 변화가 바뀌었는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작년에 한국말로 다 답변하셨거든요. 지난해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잘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영어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피터 곽 대표는 한국계 캐나다인이라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의미 전달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영어로 답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국감대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사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당연히 점장들을 배려를 하면서 이런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크게 우리가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계약들이 1년 갱신들이라서 우리가 두 번이나 갱신을 했습니다. 한국어 굉장히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갱신, 이렇게 어려운 표현도 거침없이 쓰고 있죠. 특히 지난 여름에는 또 손흥민을 초청한 행사에서도 유창하게 한국말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장면도 같이 보시죠. 우리가 첫 그 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생일 선물로 이걸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선물을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영어 쓴다는 그 주장이 조금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 참고로 특히 외국계 회사들,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정작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거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디다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미 1년 전에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 문제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동안 고쳐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국회에 불려나온 셈이죠. 그런데도 보신 것처럼 답변 태도나 이런 것들은 후퇴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 곽 대표는 주머니에 손을 놓고 대답을 하다가 또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느 나라 국적이에요? 캐나다와 저희가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 손 놓고 근덜근덜 돼서 정이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이었는데 코스트크 코리아,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산탄총 파편이 나왔죠. 납탄의 일부가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언론에 알리면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걸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이 대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2년 연속 국회에 불려나왔지만 이런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 원론적인 답변만 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채식주의자의 몽고 반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들이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인데 최근이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일부 학교들이 유해도서를 선정해서 폐기했다, 이런 논란이 뒤늦게 있었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깊은 사고가 들어있지만 학생들 보기에는 좀 민망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받던 것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하다고 주장을 한 건데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교내 성폭력이나 성폭력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선정적인 콘텐트라는 그 인식이 근저히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문학적인 성출이론, 예술 작품에 대해서 선정성 잣대를 대는 게 경기도 교육청이 공문서 몇 개나 어떤 그런 자침, 지침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문학 작품보다는 유튜브, OTT 등에 이미 19분 작품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런 측면에서 더 유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